보정한 사진을 SNS에 올릴 때 앱과 포토샵을 거친 사진임을 표기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영국의 루크 에반스 의원이 광고나 협찬기 신물처럼 사진을 보정하거나 포토샵을 사용했음을 명시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현진의 치와의 인터뷰 중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셀카를 찍기 위한 경쟁이 사로잡혀 있고 이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보정된 사진 속 신체를 얻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법안은 사회적 강박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의사로 일했던 루크 에반스 의원은 자신의 몸매 때문에 불안, 우울증, 최악의 경우 섭식장애를 겪는 환자를 많이 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재현되고 SNS 이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섭식장애와 자신의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신체 이영증 진단율은 41%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법원과 관련해 그는 단순히 결혼사진이나 눈의 정목현상을 없애는 행위가 아닌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나 상업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설명하며 규제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미의 기준을 바로잡아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